교수님은 식사에서 £10배kę을 많이 받으셨는데, tried to go to Japan 고맙습니다지만, 이 선수님 저는 의견을 변경할거에요 이 아저씨는 볼aste 뭐지? 근데 받을래요? 안 받을래요? 안녕하세요 귀엽게 받았는데 대기는 하내여 오늘ancy fae 좀 더 먹기 좋 af 이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섬마을 선택한 이유는... 일단은... 다행히 맛있어 보여줘! 네? 맛있어 보여줘! 아, 좋습니다! 섬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맛있어 보여줘! 아, 야, 반... 아, 소감자... 한 명 골라서! 두구두구두구두구! 내 눈 피하지마! 내 눈 피하지마! 지금 질문할 거야! 내 눈 피하지마, 형! 송거! 일로! 어, 송거! 어, 송거 괜찮은데? 목숨... 야... 자, 건축학과 야식배부 받은 소감이 어떻습니까? 어, 일단... 건축학과 온 게 좀... 자랑스러워요... 네? 네? 건축학과 온 게 자랑스럽다고 합니다! 네, 건축학과 온 게 자랑스럽다고 합니다! 오케이, 오케이! 동아야, 여기요? 네! 주민이! 와, 여기요? 자, 다음 야식배부 때... 아, 나 약간 이런 거 먹고 싶다! 이거 말고 좀 더 괜찮은 게 있다! 먹으시나요? 저는 늘핀 건 컵밥이 좋을 것 같습니다! 아, 늘핀 건 컵밥이라고 합니다! 예! 좋습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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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